대선배님들이시고, 여기 오면 정말 부분이 나옵니다. 여기는 아마추어지만, 205장 빛의 사자들이요. 1절 2절하고, 4절은 다같이 했습니다. 자, 차렷! 사자들이 없어나서 어둠을 돌리치고, 주의 짓으로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빛처럼, 빛의 사자들이요. 복음의 빛빛처럼, 제 어둠과 밝게 빛처럼, 빛의 사자들이요. 선한 세상이하여 힘을 내야, 주와 함께하시는데, 주의의 도시 사랑을 전반으로, 복음의 빛빛처럼, 이제 사자들이요. 복음의 빛빛처럼, 제 어둠과 밝게 빛처럼, 빛의 사자들이요. 조합국 어디나 땅끝까지, 죽인 땅을 의지하고, 죽인 땅을 의지하고, 종은 사도가 높은 백성에게, 복음을 빛처럼, 빛의 사자들이요. 복음의 빛처럼, 제 어둠과 밝게 빛처럼, 빛의 사자들이요. 제 어둠과 밝게 빛이